사실 처음에 상담가라는 게 뭔지도 몰랐고 상담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한 가지는 뭐였냐면 고민이 너무 똑같다는 거였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넌 왜 세 번이나 왔니? 라고 제가 제 홈페이지에 남긴 적이 있는데 세 명이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놓고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남성이 31세쯤이 되면 극도의 불안감에 떨기 시작하면서 고민 상담을 요청합니다. 패턴은 비슷해요. 2년 정도 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29세 정도가 되었는데 한 번도 취업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주변에서 나이 때문에 눈을 낮추라고 하는데 저는 어떡하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슷한, 왜 이렇게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해야만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어리석어서일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한다면 그 한 명 한 명의 구성원으로 있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를 무당으로 생각한다는 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담을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랑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뭐 하면 좋아요? 근데 사실은 웃을 일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A와 B 중에 뭘 하지? 근데 사실 저는 신통력이 없잖아요. 누구의 삶을 제가 A로 가, B로 가라고 경험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무수히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말하고 그 고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는데 저는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그저 위로만 해주는 사람이어야 하나? 하지만 위로로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몇몇 가지 기억에 남는 사례들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지난 5년, 6년 동안 만나왔던 청년들 중에 이름과 나이를 기재하고 고민을 상세하게 썼던 21,492명을 모두 뒤져서 엑셀에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를 만들어보기로 한 거죠. 만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다들 잘 가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56.1%였습니다. 숫자로 환산하면 12,300여 명 정도인 거예요. 아주 큰 축구 경기장 두 개, 세 개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인원이 나만, only one,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너는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청년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나름의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친구들이 어떤 노력을 했나를 제가 들으면서 처음으로 강연가와 상담가는 유사직종이 아닌 정반대의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뒤처짐을 느끼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쉽게 접하는 건 성공한 분들의 강연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는 그런 분들이 쓰신 자기개발서를 읽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강연을 듣고 자기개발서를 써서 읽은 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킨 사람들이 더 적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상담소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강연을 듣고 자기개발서를 읽을수록 그렇게 못 사는 내가 대비돼 보이면서 더 비참해졌어요. 강연자들은 말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해보세요. 닥치는 대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세요.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닥치는 대로 다 경험을 하고서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닥치는 대로의 정의는 뭐죠?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결국은 점점점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책을 볼수록 무대 위에 있는 열정적이고 화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소심인인 나 대비되면서 자존감이 더 떨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삶이 바뀐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딱 이거라고 생각해요. 1861년의 대동여지도입니다. 이 대동여지도를 보고요. 지금 2018년의 현재에도 서울의 숭례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 지도의 숭례문의 위치와 서울의 숭례문의 위치는 그대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지도를 보고 63빌딩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1년에 지난 세기에 10년만큼 바뀐다는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보다 15년, 20년을 먼저 살아간 분들의 성공 스토리는 이 대동여지도를 보고 무언가를 찾아가는 정도의 정확성이라고 생각해요. 바뀌지 않은 가치를 닮아가는 사람은 적용될 것이고 그보다 훨씬 많은 바뀐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가 맞지 않다고 해도 내 잘못이 아닌 거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은 잘 가는데 나는 못 간다는 느낌을 들을 때 뒤처짐을 느끼면서 선택 앞에서 갈등합니다. 뭘 해야 되지? 많은 친구들이 A와 B 중에 나 뭐 해야 되라고 말할 때 노력해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경험해보고 고민해보고 조언도 구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선택을 내릴 수 없어 상담가들에게 오는 거죠. 그때 생각을 했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삶을 구성할 수 있는 방식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을 쌓는 것뿐일까? 그 고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두 명의 살해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 친구는요. 22살.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재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살아온 삶을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식이에요. 제가 딱 신기하게 생각했던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타입인데 응용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신은 괜찮은데 수능을 보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신으로 내가 이 정도 대학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 12개를 넣었고 수능을 쳤는데 망해서 겨우 최저 등급 2 나왔어요. 딱 한 군데 붙어서 들어가게 됐죠. 근데 너무 다행 아니에요 여러분. 최저 등급 2개가 딱 맞춰서 갔대요. 그래서 와 브라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너는 진짜 천운이다. 근데 이 친구는 제 인생은 그런 식의 엉망진창이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저는 매일매일 항상 힘들어지면 공장에 가요라는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공장을 다니다가 내 삶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공장에서 벌었던 돈으로. 근데 A라는 경험을 해보고 안 맞으니 잠시 다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또 B라는 경험을 해보고 안 맞으니 공장에 가서 돈을 벌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왜 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공장에만 가는 걸까요? 한심하게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너무 기특하다 부모님한테 절대 손 안 벌리네 얘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보고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다른 건 거죠. 이 친구들한테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했어요. 이 친구들의 둘의 공통점은 저는 그런 식으로 살아온 애기 때문에 앞으로의 선택도 엉망일 거예요. 라는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의 결론들, 과정들은 그렇게 엉망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들의 문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경험을 아무리 한다 한들 그 경험을 내 가치관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생기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20대 중반까지만 살아와도 이미 삶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선택의 판단 근거라는 정보화되어 저장된 경험이 별로 없을 뿐이라는 있는 소스를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내 경험들, 내 삶에는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있을까 고민하면서 써봤습니다. 이거는 연대기예요. 천사시대부터 현대까지 살아온 우리 국사 시간에 정말 지겹도록 봤죠. 이런 식으로 제 삶의 연대기를 써봤어요. 제가 0세일 때부터 34세가 된 지금까지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썼습니다. 처음엔 굵직굵직한 거 대학에 합격했음 뭐 이런 것들을 썼지만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떠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반배치고사 전날 만화책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발로 뻥 차면서 너 이 새끼 공부하네? 이런 것들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처음으로 미술학원을 갔을 때 한 달 다니니까 원장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석고산 그리는 거 정말 빨리 하는데 80%만 하면 딱 손을 놔버리는구나. 왜 안 하니? 이런 자잘한 이야기들까지 다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는 그 일들을 적고 가장 끝쪽에는 그것으로 인해 느낀 감정들을 적었습니다. 기분이 나빴다. 나는 안 드는 놈인 것 같았다. 아니면 기분이 좋았다. 이런 걸 쭉 적고 빈 중간 칸에 뭘 적었냐면 그래서 내가 알게 된 사실들을 적었어요. 나는 짧은 시간에 그림을 그리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춘다. 빠르게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은 안 함. 이런 것들, 사실들만 적은 거죠. 그리고 나서 가장 끝부분 내가 그 사건들로 인해서 겪었던 감정들을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연대기가 남게 되는 건 겪었던 일들과 그로 인해 알게 된 사실들 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법을 찾아내게 된 거죠.